오늘 첫 고향은 대구천국으로 가시죠. 푸나리 리포터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대구입니다. 드디어 나들이 떠나고 싶은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.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요. 여행 가기에 딱 좋은 경북 고령의 개실마을인데요. 대가야 문명의 발상지이자 세계 문화유산의 도시 고령으로 함께 떠나볼게요. 닭장 속에는 암탉이 고고해! 네, 외양 까내는 송아지 풍부해! 내 친구 진짜 잘한다! 나는 대구 경북 터박이 3학년 8반 푸나리! 나는 서울에서 전학 온 3학년 8반 소영이! 반가워! 반가워! 환영해! 아, 근데 잠깐만 여긴 다 초록색 풀뿐이어서 우리가 놀 게 없잖아. 농촌 마을에도 재밌는 게 많다고. 우리 고령 개실마을 아주아주 매력적이라고.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! 떼다! 제발! 근데 나리야, 너 목소리가 우리 삼촌 목소리 같아. 동갑내기 친구 소영씨와 떠나는 경북 고령 개실마을 함께 가봅니다.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! 우와! 여기야 여기! 우와! 여기가 개실마을 입구라고! 전세계 각국 사람들이 다 왔다 갔네? 오! 멍주루!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우리 고령이 지산동 고분근이 있거든?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아주 글로벌한 고장이라고. 가보자. 세계인이 사랑하는 지역 경북 고령 개실마을은 한옥과 자연에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데요. 아름다운 돌담길과 고택을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귀화집 같은 걸 보니까 예전 나의 전생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향단아 따라오거라. 예 알겠습니다. 너무 예쁘죠? 역사가 느껴지죠? 이리 오너라! 안 오신다. 우리가 열자. 계시옵니까? 너무 좋다. 예쁘다. 어머나. 안녕하세요. 새것만이. 셋님 왔습니다. 저희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여기 집 주인이신가요? 예 그렇습니다. 제가 살고 있습니다. 살고 계신 집이시라고요? 여러분들이 들어오는 곳은 개실마을에서 가장 큰 집이 종갓지. 종택입니다. 종택이요? 네. 이곳은 조선 전기 성리학자인 김종직 선생의 전필제 종택인데요. 18대째 후손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진짜로 여기 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. 네 그렇죠. 빨래가 널려져 있는 거 보니까. 아니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여기에 가마솥이랑 아붕이잖아요. 네. 요즘 찾아보기 힘들거든요. 그러니까요. 저기 마루에 뭐 하나 보이시죠? 네. 농 하나 보이시죠? 네. 100년이 넘었어요. 100년.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보물이에요. 사실 여기는 박물관으로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박물관이 또 있습니다. 아 있어요? 여기 집이에요? 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갈게요. 전필제 종택 내부에 마련된 유물관. 오랜 역사만큼이나 보관된 유물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. 김종직 선생의 일기와 당시 왕에게 받은 교지 등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유물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는데요. 유물관이 들어왔는데 유물보다는 사진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유물 400년이지만 여기서 보관을 했었어요. 아 원래는? 보관하고 오면 보여주고 이랬는데 70할 때 국가 보물로 지정이 되었어요. 아 보물로? 고령군에 있는 대가의 박물관에 다 보관을 시켜놨습니다. 귀중한 보물이다 보니까. 네 그럼요. 이렇게 보물 같은 고장이 고령이라고요 세영씨. 그러니까.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좋은 곳을 널리 널리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. 고령으로 오세요. 조용하던 마을이 시끌시끌한데요. 무슨 일일까요? 어머나. 친구들 안녕하세요. 몇 살이에요? 7살. 우리도 7살이에요. 동생이에요. 동생이에요. 뭐하러 왔어요? 하나도 안 믿는 표정. 떡매치기. 떡매치기. 2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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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전용한 떡매가 있더라고요. 너무 잘하죠? 자 물에 담가서. 서영이 준비됐어? 준비됐어. 아부자국. 시작.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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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히 아이들하고는 다른데요? 아이고. 네.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. 농촌 마을이 재미없다는 편견은 NO NO. 고령 개실마을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전통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요. 우리 친구들 떡매치기 재미있었어요? 네. 네. 내려칠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?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. 떡을 직접 만드는 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해볼 체험은 엿 만들기 체험인데요. 특별히 마을 어르신들이 직접 알려주셨어요. 예부터 개실마을에서 엿은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. 과일이 옛날에 여름에만 있었지 겨울에 보관할 데가 없잖아. 없을 때 과일 대신. 그럼 개실마을에 제사 지날때는 여기 엿이 올라가요? 반드시 올라가요. 저랑 소영씨도 함께 해봤습니다. 옛 방법 그대로 엿을 쭉쭉 늘려주는데요. 땡겨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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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탁 끊어내면 한입에 쏙 맛있어요. 점점 변해가는 농촌이지만 여전히 마을 어르신들은 전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. 옛날 조상님들 하셨던 그걸로 이어가다가 우리가 매그랑 엉고 하니까 그런 자부심도 있지. 저희 이렇게 두 제자를 발굴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? 좋지요. 합격이에요. 합격이요? 합격이요? 예! 개실마을에서 보낸 즐거운 하루를 마치며 직접 만든 떡과 엿을 맛보는데요.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. 잘 가보겠습니다. 세계로 뻗어나가는 경북 고령.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멋진 우리 전통으로 사진이 개실마을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? 곧 세계문화상 축전을 하니까 많이 놀러와주시면 고령 주민으로서 굉장히 고맙겠습니다. 고맙겠습니다. 거기다가 우리 또 고령이 밤에도 그렇게 예쁘거든요.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야행도 할 수 있다고 여성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상상인데 매우 실감 나네요.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. 네. 나리 씨가 박소영 씨와 함께 이제 고령의 개실마을을 잘 소개를 해줬는데 지난해 이제 고령 지산농구 분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저희도 직접 가서 생방송을 했었잖아요.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고령을 또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. 맞습니다. 고령에서 오늘부터 2주간 2024 세계유산 축전이 펼쳐집니다.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에서 펼쳐지는 축제인 만큼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니까요. 문화의 도시 경북 고령에서 가을 날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구에서 준비한 소식 보셨고요.